오늘 달달한 것들이 좀 땡겨서 달달한 디저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딱히 발렌타인데이를 노린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사왔는데 마침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안 나왔네요,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들에서 가져왔어요 어디 다른 지역을 갈 때 선물로 싸가고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거기서 선물을 사오고 선물을 드렸을 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단골 디저트 가게에서 디저트들을 잔뜩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디저트들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소리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데 디저트를 먹으려면 맛있는 커피가 있어야 돼요 지금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오늘은 디저트 한 상 가득 채웠지 감질나게 먹던 디저트 이젠 안녕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주겠어 홍사홍빛 아 뭐야 앙 다쿠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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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그 겉에는 바삭하게 이렇게 있는데 씹는 순간 폭신하면서 진짜 부드럽게 쫙 씹히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필링이 은은하게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한상입니다 진짜 이거 궁금했어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약간 과자? 그런건데 안에는 초코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가운데 초코가 미쳤다 가운데 초코가 미쳤다 미쳤다 크림 브렐레 마지막으로 치즈 제작 게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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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는게 더 맛있는데 맛있는 뚱카롱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뚱카롱보다는 얇은게 더 좋더라구요 뚱카롱말고 날씽카롱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대요 벨벳 크림치즈 쿠키였습니다 아, 자랑해야지 이거 안에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이게 접시, 컵, 접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데코를 해줬습니다 짱이죠 휴 고추냉이 이게 안씨거든요 근데 향이 진짜 진짜 상쾌한 향이 나요 얘는 화이트 초코무스 케이크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먹고싶었던거 이거 사장님께서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얘 뭐였지? 얘거든요 말차 뭐였어요 진짜 부드럽다 진짜 맛있어 화이트 로키로드 이렇게 견과류들이 요렇게 얘는 초코 생크림 케이크이고 마틸다라는 영어에 나왔던 케이크라고 하는데 얘 먼저 먹자 요구멍 이럴 저거 해서 저렇게 저렇게 이럴 메뉴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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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를 응원해주세요 할 수 있어! 옥상태야! 이러면서 딱 적당히 차려서 즐기는게 최고의 만족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? 그럼 갑시다 진짜 진하다 이거 엄청 달진 않고 그 초코향이 엄청 진한거지 그래서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오늘 가게를 간단하게 마무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기 라인으로 있던거는 멜팅타임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 요것도 멜팅타임에서 주문을 했어요 요기는 다쿠아즈랑 쿠키랑 요 케익들은 쉐아라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디저트를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청주에 있는 천안 디저트들도 한번 좀 먹어볼까 그렇게 한번 해볼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참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 깜빡했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카롱을 한번도 안 드셔보신 분이에요 생애 최초로 마카롱을 먹는 사람의 반응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세요 뭐야 누나야 봐봐 뭐 먹고싶어? 이거 저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포크로 한번 접을까 조금 네 네 네 네 골라봐 어때? 맛있어요 맛있어요? 나 얼마큼 맛있어? 응 이만큼 어떤 거 먹고싶어요? 이거 또 먹고싶어요 이거? 맛있어요 아빠가 좋아?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빠가 좋아? 케이크가 좋아? 케이크가 좋아 고구마 아까 고구마는 고구마가 좋 고구마보다 아빠가 좋았는데 윤아 고구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가 마카롱이야? 응 이거 마카롱이야 이거 마카롱이야? 응 줘봐 아니 줘봐 아빠 이거 보여줄게 윤아 한입 윤아만 윤아 한 번 윤아 한 번 윤아 한 번 엄마도 내가 먹 내가 이렇게 딱 응 음 나도 먹어볼래요 어때? 응 맛있어 맛있어? 마카롱이 좋아?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좋아 케이크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좋아 아 또 잡아 또 잡아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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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먹을게 어떤 거? 마카롱 마카롱이야 윤아 이제 우유 먹을까? 맛있다요 맛있다요? 응 저기 안녕해 여기 누가 있어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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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짜 이리라가 짜케 나중 안녕 안녕 안녕